숙소를 더럽힌 사람은 지유, 수화, 시연 중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지유! 두 번째 증거, 소리. 숙소, 차, 대기실 등등.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휴대폰 카메라 셔츠 소리. 과연 실수 없이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시연! 마지막 증거, 라면. 출출해서 야식으로 라면을 끓였는데 순간 어디선가 느껴지는 부담스러운 눈빛. 그랬다, 두 명. 라면 먹을 거면 끓여주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땐 안 먹는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나 딱 한 입만. 과연 여기서 한 입만 외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지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네. 한 사람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